광주시청 소속의 한국 근대 5종 국가대표 전웅태 선수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선수단 첫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. 전웅태는 그제 항저우 푸양 인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펜싱, 수영, 승마, 육상, 사격 경기 합계 1508점으로 정상에 올라 아시안게임 개인전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. 강기정 광주시장은 힘들고 지친 국민들께 희망을 전해줘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축전을 보냈고 전 선수는 자신의 SNS에 축전을 소개하며 더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화답했습니다.